안녕하세요 연이버스입니다. 믿고 보는 연이버스의 맛집 추천 시리즈, 이번엔 일본 호카이도 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뽀로는 물론 BA, 오타루 맛집들까지 다루다 보니까 소개해드릴 맛집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한곳 한곳 딥하게 리뷰하기보다는 핵심 위주로 빠르게 소개하고 넘어간다는 점 참고해주시구요. 여행코스, 추천 맛집, 추천 숙소 등 일본 여행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은 체크인 데이, 네이버 카페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이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호카이도 맛집 추천 영상 시작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기가 막힌 양고기 맛집으로 시작을 해보죠. 징기스칸 다루마 4.4라는 곳인데요. 참고로 징기스칸은 호카이도식 양고기 구이를 의미합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꽤나 협소해서 옷에 냄새가 좀 뵐 수 있긴 하지만, 뭐 그게 또 낭만 아니겠습니까? 양고기와 각종 채소를 함께 구워 밥이랑 같이 먹는데 진짜... 미치겠다! 양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잡내 하나 없이 부드럽고 맛있는지, 마치 소고기를 먹는 느낌이었어요. 양고기가 보통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인데, 여기는 양고기 초심자분들도 거부감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포로 스프 카레 맛집 중 가장 유명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스프 카레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먹던 카레와는 완전히 다른 비주얼과 맛인데, 그래도 사포로에 오셨다면 징기스칸과 더불어 꼭 드셔보셔야 하는 음식입니다. 말 그대로 스프에 가까운 국물인데, 매콤하면서도 얼큰해서 한국인 입맛에 상당히 잘 맞는 편입니다. 밥이랑 먹으면 개꿀맛! 특히 부케도가 구황작물과 채소들이 상당히 맛있기 때문에, 이 스프 카레가 더 유명해진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평소에 채소 잘 안 먹던 제 지인도 이곳에서는 싹싹 비우고 왔다는 사실. 다음은 동구리 오돌이점 동구리는 사포로의 대표적인 베이커리 맛집인데요. 종류도 많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뛰어나서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제 일행 중에도 빵에 진심인 분이 계셔서 덕분에 매일 들러서 사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전반적으로 다 맛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치쿠아 빵, 카레빵, 멜론빵 특히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테시카가라멘 요코초정 스스키노에 있는 라멘 골목 안에 위치한 곳으로 사포로 외곽에 돼지 농장에서 공급받은 돼지 뼈를 사용한 국물이 유명합니다. 오픈형 주방이라 조리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참 괴롭더라고요. 특히 이곳의 대표 메뉴인 콘버터 라면은 버터의 풍묘와 옥수수의 달달함이 추가된 독특한 라면인데요. 라멘에 콘버터가 과연 어울릴까 싶겠지만, 느끼함 없이 오히려 더 깊은 풍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삼겹살 차슈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매운 버전과 일반 버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버전을 더 추천해드립니다. 콘버터와의 조합이 더 좋은 느낌이에요. 삿보로 여행을 오셨다면, 이곳에서의 콘버터 라면은 꼭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마지산도. 홋카이도가 유제품이 유명하다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텐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마지산도가 호르츠산도와 아이스크림 맛이 괜찮습니다. 특히 호르츠산도는 과일도 큼지막하게 들어있고, 생크림도 폭신하면서 쫀쫀한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을 위해 물과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점도 좋았네요. 다음은 라멘신겜. 여기는 사실 웨이팅이 좀 살인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게 먹었던 곳이라 소개해드려요. 기다리면서 먹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니, 진짜 하나같이 다들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서 기대감 증폭.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영접의 시간. 면발 탱글하니 살아있고, 국물도 중독성 있게 계속 땡기는 맛이었습니다. 참깨랑 후추 찹찹 뿌려 먹으니 너무 맛있... 취향에 따라 콘버터를 추가해서 드셔도 됩니다. 너무 긴 웨이팅이 아니라면 저는 다음에도 또 방문할 것 같네요. 다음은 스프카레 가라쿠. 앞서 소개한 스아게의 절대 뒤지지 않는 스프카레 맛집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매장 안은 많은 사람들로 꽉 차있었는데요. 맵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향신유의 맛이 살짝 강해지긴 하지만,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스프카레로 정말 맛있게 먹은 곳입니다. 토핑들도 선택해서 추가하실 수 있는데, 밥 위에 치즈 추가 추천해드리고, 특히 브로콜리는 꼭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평소에 브로콜리 별로 안좋아하는데도 이건 정말 맛있었습니다. 맵기는 4단계 정도 추천드리지만, 만약 매운걸 잘 못 드신다면 2단계 정도도 괜찮습니다. 웨이팅이 어마어마한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은 키노타야 베이크 폴타운 점 식후에 간단히 찾을 수 있는 디저트 맛집인데요. 구운 치즈 타르토와 애플파이, 소프트 아이스크림 등이 주력입니다. 저는 치즈 타르토와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는데, 우선 치즈 타르토는 바삭한 타르토와 진한 치즈크림의 조화가 상당히 괜찮았고요. 아이스크림도 꾸덕하고 진한 우유 맛인데, 양도 상당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달달한 디저트가 땡기신다면, 이곳 키노타야 베이크 적극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은 수프카레 사무라이 아까 소개해드린 가라쿠와 더불어, 저의 삽불호 재방문을 강력하게 유혹하는 수프카레 맛집입니다. 토핑이 상당히 실하고, 다소 걸쭉한 느낌의 곡물도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밥 위에 치즈 토핑은 필수고요. 특히 여기 갈릭 브로콜리가 진짜 미쳤습니다. 일반 브로콜리도 있는데, 꼭 갈릭 브로콜리로 주문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아, 다시 봐도 진짜 미치겠다. 다음은 돈까스 와코 스텔라 플레이스 사뿌로점. 사뿌로에서 돈까스 맛집을 찾고 계신다면, 저는 이곳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삭한 튀김옷과 부드러운 고기 모두 만족스러웠고, 밥에 고슬고슬한 정도, 그리고 쾌적한 내부 환경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양이 너무 적지 않게 나온다는 점이 좋았는데, 어떤 곳은 맛은 있어도 막 4덩이씩 나와버리면, 진짜 한 조각 먹을 때마다 눈물 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꽤나 넉넉하게 나오는 편이니,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도리아. 삿보로 현지인들에게 사랑받는 샌드위치 명소 산도리아가, 탑보로역에는 자판기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삿보로역을 왔다갔다 하다보면, 자판기 주변에 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가격은 편의점 샌드위치 수준인데, 맛은 그보다 훨씬 뛰어나고, 내용물도 실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엄청 고퀄리티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 정도면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난 샌드위치라고 생각되네요. 역시 인기가 많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리이코. 이곳은 오래된 일본 전통 스타일의 카페인데요. 삿보로의 조용한 동네인 마루야마의 주택가 초입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가로 비치는 햇살과 고즈넉한 인테리어, 그리고 잔잔한 음악까지,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잠시 여유를 찾기 좋은 곳입니다. 커피맛도 준수해서 맛과 분위기를 모두 잡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공간이 협소한 탓에 대규모 인원이 방문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세요. 다음은 돈베이. 니조시장 내에 위치한 카이산동 맛집으로, 신선한 해산물들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참치, 은은하게 바다향을 내뽑는 성게알,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새우 등 다채로운 해산물 라인업들이 눈과 입을 사로잡습니다. 비린내 전혀 없이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지만, 평소에 날것을 즐기지 않는 분이라면, 반족도가 다소 떨어질 수는 있겠네요. 다음은 오이소. 니조시장 내에서 돈베이와 쌍벽을 이루는 카이산동 전문점이며, 이곳 역시 신선한 해산물들을 자랑합니다. 카이산동 외에 이면수구이도 인기가 좋으니,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돈베이와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카레 전문점 마루야마 교수. 사포로라고 스프카레만 먹으란 뭐 있어? 이곳은 우리가 익히 알던 정통 카레를 판매하는 곳인데, 와 진짜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카레 맛집 가운데, 단연 1위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진짜 맛있었습니다. 보통 일본에서 겨움한 카레 맛집들은 심플한 구성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곳의 메뉴들은 과장 좀 보태면, 예술적이고 아름답기까지 한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카레 자체도 매콤하니 너무나 맛있고, 올라가는 토핑 하나하나가 불맛이 제대로 살아있는 게 진짜 최고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굴 카레와 해산물 카레 완전 강추! 카레의 맵기 단계도 조절이 가능한데, 4단계 정도면 딱 맛있는 매운맛으로 드실 수 있고, 매운 거 잘 못 드시면 2단계 정도도 괜찮습니다. 매장 위치가 다소 외곽에 있어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곳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핀. 스텔라 플레이스 6층에 위치한 곳으로 부타동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포카이도 상급돼지를 직화해서 단짠 소스를 입혔는데, 불맛이 확실히 살아있어 한국인이라면 거의 무조건 좋아할 맛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웨이팅이 좀 길긴 하지만, 쇼핑몰 아니다 보니 대기할 장소도 마련되어 있어, 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생각보다 라떼 맛집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삿포로에서 제대로 된 맛집을 발견했네요. 이것이 부케도산 우유의 위력일까요? 이곳의 고소한 라떼 맛이 아직까지도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장 규모는 협소한 편이지만,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러블리한 사장님의 친절함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곳이었네요. 다음은 에비소바 이츠겐 새우 베이스 스프로 유명한 라면집으로, 어디서도 먹어보기 힘든 독특한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새우향이 녹진하게 풍기는 게, 먹다보면 우리나라 새우탕 라면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깊고 감칠맛이 뛰어납니다. 새우를 가면 육수가 이렇게나 맛있다니, 라멘 신갱과 더불어 이곳도 꼭 방문해야 할 라멘 맛집이라고 생각되네요. 만약 동선이 안 맞아 방문을 못하셨다면, 신치토세공항 3층에도 분점이 있으니, 떠나시기 전에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스망 디저트 브랜드 센슈왕에서 개발한 파이로, 삿포로 현지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단팥 버전과 단팥 생크림 버전이 있는데, 단팥 버전은 한국에서도 직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단팥 생크림 버전으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부드러운 호카이도산 우유 생크림과, 촉촉한 식감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이마루 백화점은 웨이팅이 좀 있는 편이고, 삿포로 휴먼메이드에서는 콜라보 패키징과 함께 보다 편하게 구입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삿포로 맥주 박물관 맛집 소개하는데 박물관이 웬 말이냐 싶겠지만, 이곳에서 먹었던 삿포로 맥주가 너무 맛있어서, 잠깐이라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박물관 자체를 구경하기 위험이라기보다는, 삿포로 맥주를 시음하기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작 블랙라벨과, 호카이도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클래식, 그리고 최초의 삿포로 맥주를 그대로 구현한 카이타쿠시를 맛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삿포로 클래식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네요. 일정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곳 삿포로 맥주 박물관 방문하셔서 차례로 시음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줌페이 이곳은 BA투어 때 경험한 애비동 맛집인데요. 일반 새우보다 훨씬 크고 실한 타이거 새우가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새우튀김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새우가 3마리 올라가면 1400엔, 4마리 올라가면 1600엔인데, 그냥 4마리짜리로 가세요. 언제 또 먹어보겠습니까? 200엔 아끼겠다고 3마리로 선택하면, 그것은 좀 베이... 다음은 알볼리토 BA투어 하면서 약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방문했던 곳인데요. 커피와 아이스크림 맛이 괜찮아서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어 메뉴판이 있어서 주문이 편리하고, 직원분도 친절하셨어요. 사실 이곳은 카레 같은 식사도 판매를 하는데, 겉으로만 보기엔 카페처럼 생겨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카레평도 괜찮은 편이니 식사하실 곳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해서 이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타로에 위치한 현지인 맛집 로쿠미안. 이곳의 대표 메뉴는 키마리동인데요. 키마리동은 삼겹살 덮밥을 뜻합니다. 불맛 제대로 올라오는 삼겹살과 때깔이 말 안되는 계란이 올려져 나오는데, 비주얼은 소박하지만 맛은 정말 좋았다는 점. 불맛에 취해 고기를 흡입하다 보면, 나중에 맨밥만 먹어야 하는 불쌍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양 조절을 잘 해가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900엔이고, 1.5배인 스페셜이 1090엔인데, 스페셜은 특히 밥 양이 꽤나 많습니다. 이것만 배불리 먹는다면야 스페셜이 좋겠지만, 오타루가 디저트 천국임을 감안하면, 그냥 기본으로 드시고 다양한 디저트를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페셜? 아, 스페셜은? 정말 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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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다는데? 많아요. 그래도 보험은 불쌍해. 그래도 다이좋은 됐어. 다이좋은 됐어. 다이좋은 됐어. 다이좋은 됐어. 다이좋은 됐어. 맛있겠지? 맛있겠다. 할머니분들이 주시는 거래 밥 남기면 안 될 것 같죠. 한국인은 싫어할 수가 없는 국밥. 음! 아, 맛있다. 고기가, 우와. 맞아요? 와, 더워. 다음은 키타카로. 오타루 3대 디저트 가게 중 하나인 이곳에서는, 아이스크림, 슈우, 바움쿠엔, 개척 오카키, 각종 과자류 등 다양한 디저트를 판매합니다. 한정수량으로 판매하는 슈우가 유명하고, 특히 아이스크림은 맛이 진하고 고소해서, 호카이도 유지방의 진술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콧 밑바닥 부분까지 아이스크림을 꽉꽉 채워주시는 것도 좋았네요. 키타카로는 사포로의 본점과 다이마루 백화점에도 있으니, 오타루 방문 일정이 없다면 사포로 시내에서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카테이. 이곳 역시 오타루 3대 디저트 가게에 속하는 곳인데요. 호카이도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대표 디저트 브랜드입니다. 신치토세 공항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사포로에도 지점은 꽤 많아서 구하기는 어렵지 않은데요. 다만 공항이나 기념품 샷 같은 곳에서는 로카테이의 대표 상품 2-3가지 정도만 판매하기 때문에, 로카테이의 다양한 제품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타루점이나 정식 매장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인 붉은색 포장의 버터샌드 제품은, 부드러운 쿠키 사이에 건포도와 버터가 들어있어 달달하면서 크리미한 맛이 느껴집니다. 건포도에 호불호가 있다면 노란색 포장의 제품도 추천해드려요. 부드러운 카스테라 사이에 초코가 가미되어 있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오예스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르타오. 오타루 3대 디저트 가게 중 마지막 곳입니다. 아마도 이곳이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를 방증하듯 오타루에는 본점과 더불어, 본점인 파토스와 플러스가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초콜릿 제품만 취급하는 르타오 쇼콜라도 있습니다. 저는 본점이 대기가 너무 길어서, 본점인 파토스로 방문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먹은 치즈케이크가, 지금까지 먹어본 치즈케이크 가운데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공항에서 파는 르타오 냉동 치즈케이크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면 치즈케이크는 꼭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사와와 오타루점. 오타루에서 너무 단 음식에 지치셨다면, 조금은 쌉싸름한 맛의 말차는 어떠실까요? 이곳은 말차류 디저트들을 판매하는 곳인데, 특히 말차 아이스크림이 꽤나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더 진하면서도 전혀 쓰지 않은 말차의 맛이라서, 기대 이상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평소에 말차를 좋아하셨다면 강추드리고 싶은 곳이었네요. 다음은 카마에이. 오타루 어묵 공장으로 유명한 카마에이 공장 직영점입니다. 어묵 공장이 함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갓 만들어진 어묵을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직접 제작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도 있고요. 어묵 종류가 진짜 다양한데, 개인적으로는 1위 어묵으로 유명한 히라텐과 콘버터 어묵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매장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휴식하면서 즐기기 좋은 곳이라 생각되네요. 지금까지 사뽀로, 비에이, 오타루를 모두 포함한 호카이도 맛집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호카이도 여행을 준비하시는데,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행 코스, 추천 맛집, 추천 숙소 등 일본 여행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은 체크인 데이 네이버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